저 산 클레이나라 3,000원짜리인데 전토부씩 해주고 싶었는데 할 줄 몰라서 하도 안 하다가 만들어서 도전을 해보려구요 플라스틱용기 포장이 돼 있대서 저는 항상 종이를 찍고 안에 들어있는 쪼만한 클레이 하고 있었는데 3,000원인데도 플라스틱통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빨간호랑 파란색이 있대요 사색인지 몰랐네 귀여운 동물친구들 만들건데 동물을 안 만들고 상관없는거 만들건데 광고제품이래 근데 3,000원밖에 안의 TV광고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온점과 나쁜점을 알아냈어요 개구리 옷에 개구리 보시면 여기 뒤에 색깔만 내면 다 써있어요 법이 안좋은점은 쉰색이랑 보니까 룸방점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나무점 다 이런걸로 들어가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거만 들어있는거 쓰다가 콜라스틱으로 먹으면 좋긴한데 지금 이렇게 만드는법도 제대로 모양만드기 방법도 나와있고 여기에 동물 도안도 있으겠죠 안에 보면은 동물 만드는법도 다 들어가있는데 저는 동물을 만드지 않을거라서 공간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빨강불안은 이렇게 흑삭이 떠오던데 여기 들어가있고 노랑이랑 하얀만 플라스틱 용기 원래 좋은건 여기 뒤에 찍을 수 있대요 강아지랑 강아지 모양 두 개나 강아지 모양이야 나 꽝 걸린거니? 원래 랜덤이냐?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도토를 만들어야지 근데 만들기 전에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찍어볼게요 아프다 삼성기 너무 귀여워 미쳤나봐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다 찍혀 대박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? 진실 너무 귀엽다 미쳤나봐 강아지 입체감 쩔어 진짜 보면 또 장난 아니에요 내가 찢어졌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하여튼 내가 당신 차리고 딸기물 만들거라서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진짜 초록식들에 조금 들어있는데 파랑이랑 노랑에 섞으면 초록이 된대요 빨갛게 만들어야 되니까 노랑 초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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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파랑 초록에서 섞어가지고 초록을 만들게요 근데 검정 만드는거 문제없어 검정은 그냥 검정으로 만들겠어 어떻게 해 그럼 그쵸? 어휘가 없네 정말 검정 만드는거 또 알려줘야지 빨간 노랑 검정으로 검정으로 갈색이 된다는데 검정 만드는거 먹는거야 다 섞으면 검정이 될려네 딸기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초록으로 만들어줄게요 이야아 초록색이 완전 신기해 연두색이 된다 초록은 또 어떻게 만드냐 노랑 초록이랑 연두색 아 이게 초록 맞구나 파랑이랑 근데 이게 파랑색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거 섞어서 초록을 만들어줄게요 근데 초록색 왜 안만들어져 파랑 섞으니까 좀 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비율이 있었어요 보니까 노랑 새새 파랑 돌이었어 어쩐 초록이 안만들어지더라 초록 대충 만들어졌어 눈이 아깝게 됐어요 색깔이 많이 없어서 구름 개구리 색깔이 좀 이상하죠 침 흘리는 개구리 구리가 색깔이 없어서 초록색에 파란 노랑 까만색도 없어 허전폐요 그리고 빨간 딸기물 만들기 최선이었어 진짜 힘들었어 이거 만드는게 제일 오래 걸렸고 오므라이스 아 붙었어 여기 밑에 파란거 요즘 뭐야 여기 밑에 오므라이스인데 그리고 케첩 색깔이 빨간색이 모자라서 카라브레스 이 상태에서 이제 매니큐어를 바르면 딱딱하니까 굳겠죠 이 상태에서 점토보소기 한번 해보고싶어서 만들었는데 굳기 전에 발라보겠습니다 큰일나 이게 뭐야 한찬에 기출린 금토장 손이 아까워지는거죠 여러분 결곤만 하세요 저처럼 고생하시고 흰색이 있었잖아 근데 쓸데가 없어요 딱히 뭔가 색깔 만들 수 있는게 없더라고 나중에 써야겠다 돈이 나라 큰일나라 흰색이 없는데 눈사람 말고 딱히 만들게 없는데 추천받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아님 말고 아무도 왜 영상 안보냐 못떠서 신가상캐라 해야지 흰 벌레 나이퍼내자 그러니까 지금 그 나한테 너무 너무 큐어가 안보이네요 파란가 없는 거 미통기한 제한테 벌었나? 뭔가 마른바 전에 발라보니 실패한 것 같은데 지금 꿀맣고 안하고 싶은 것만 해도 만들어 먹었다